널 기다리고 있었으니까. 누구를? 나를? 아님 차연수를? 넌 뭐야? 나도 차연수야. 차연수. 처음부터 지금까지 난 너였어. 언제나 난 네 안에 있었다고 들키고 싶지 않던 뭐 다른데. 차연수였던 거야. 야. 왜 너야? 아니요. 아 깡패 하신걸. 너 봤어? 아니요. 필래? 아니요. 지금 뭐 하자는 거야. 그러게. 뭐 할까? 뭐 할래? 너는 누가 너한테 까치 굴 때 짓는 그 특유의 표정이 있어. 그거 너도 알지? 아니. 항상 보통은 이 표정이긴 하지. 이 개새끼가. 너 이거 누가 이랬냐? 내가. 아니. 누구 때문이냐고. 나 때문인데. 안 아프냐? 어. 참. 아까는 겁나 낑낑대더니. 이런 걸 뭐 하러. 어차피 난. 키 좀 내라고. 니들 때문에 지금 다쳤다. 어? 그걸로 안 대치게? 돌려놔. 차현수 나오라고. 얘 다쳤잖아. 좀 쉬라고 둬. 아빠 죽을라 그래서 도와주러 나왔구만이고 상판에. 다 니들 때문에 이런 거 아니야. 어. 쟤 좋아하냐? 얘? 차현수는 좋아해. 아직 입 밖으로 내뱉진 않았지만. 같이 고백도 못하고 주위만 맴돌잖아. 너는 어떤데? 불편해? 아니. 괜찮아. 좋아 보여. 너. 그래?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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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꿈 같아. 이인혁도 너도 다시 돌아왔으니까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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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전에. 좋아. любим아사랑 const depues 말이죠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